하지만 좋은 시대에 나서 사는 거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금 오늘 일찍 방송준비가 끝나 가지고 유튜브 를 통해서 이렇게 좀 듣고 싶은 음악을 잠시 들었는데 이제 그 음악 하시는 분하고 뭐 수천 명의 감중 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그렇게 호응을 해가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cd롬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음악을 들을 때는 그러니까 익숙해지게 되면 당연하게 여기 지만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살아가면서 작은 일 사소한 일이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고마워해야 될 게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도 어김없이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그다음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의정충돌 18일 날 이제 의사 분들 이제 휴진을 하고 이제 시위를 했는데 의료계하고 정부의 충돌이 이제 대부분이 판결을 어제 내렸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교수 그다음에 의대생 전공의 수험생 18명이 이제 대부분의 의과대학 정원 그런 증가 문제에 대해서 행정처분 가처분을 그렇게 좀 중지시켜달라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걸 기각한 거죠. 이제 법적으로 이 의료계에서 이제 기댈 수 있는 것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는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그런 요구나 이런 것을 관측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거죠. 선거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문을 한번 던져보니까 이제 뭐 몇백 명 정도밖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방송에 소개를 못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 60% 가까우신 분들이 의정충돌이 진정될 기미가 없다 대부분 판결로 진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한 40대 60 정도로 그렇게 나오는데 내일 설문조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내일 방송에서 여러분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는 사법적으로는 이제 모두 다 승리를 거둔 거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부의 굉장히 주요 정책을 그렇게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전공의들이 복귀를 안 하고 또 의대생들이 이제 복귀를 안 한 것이 거의 뭐 명확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계속 복귀를 호소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업소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보이는가 하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나 또 고위관리들인 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의과생들이 이제 복귀를 하지 않게 되면 대한민국의 의료인력수급체제가 완전히 이제 끊긴다는 것을 본인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인턴이 없기 때문에 전공의 가 없는 것이고 전공의 가 없기 때문에 인턴이 여러분들 챙길 수가 없는 것이고 본과생이 없기 때문에 인턴 지원생이 없는 것이고 인턴이 없기 때문에 전공의 지원생이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일종의 연결고리가 다 이제 끊기는 거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내색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 이나 보건복지부의 실장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공의 하고 이과생들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뭐 이제 의료인력수급체제가 이제 끊기게 되면 이제 대학병원의 수술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다 밀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진정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정부가 이제 여론적으로 한 70% 내외 정도의 그런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시민들 가운데에서 이번 의정충돌 그다음에 의정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정부가 수습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네요. 많은데 이제 오늘은 2017년도에 서울대 의대를 이제 떠나셔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70대가 됐 겠습니다. 지금 한 뭐 6, 7년 흘렀으니까 65시에 떠나셨으니까 이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을 하신 그런 맹해 교수님이 계시네요. 그분이 고정적으로 한 신문에 기고를 해오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정신분석과 측면에서 그거를 잘 글을 써놨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본 거네요. 이번 조치를. 그래서 뭐 강하게 비판이나 이런 걸 안 했는데 프로이드의 가장 대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우리나라의 정신분석학을 가장 처음에 이렇게 문을 열어제친 분인데 그분 의견의 분석 결과 이 소위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 정신구조가 이론적으로 설명이 다 가능하네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또 현안 과제만 또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상장지수 펀더 전성시대가 열리게 됐네요.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도 이렇게 사기를 당하거나 이렇지 않고 또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데 실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상장지수 펀드라는 형식을 통해서 수익률은 조금 낮추지만 리스크를 많이 낮출 수 있는 이런 투자시대가 열렸고 또 종목 선정에서도 한국 기업뿐만 아니고 미국 정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뤘습니다마는 또 오늘 여러분들 상장지수 펀더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정도 더 드리고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은퇴 후반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상장지수 펀더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소개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고 좀 활용하셨 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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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정말 구글의 검색이 많이 좀 힘들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이 안을 그동안 한두 번 정도는 다뤘는데 오늘 이 구글의 대학마로 등장하는 미국의 퍼플렉스디 ai 스타트업 기업이 만든 소위 그 ai 검색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구글 검색을 대체해 나가는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 구글 문제 지금 구글이 검색을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것이 한 80% 정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글의 수익 모델 자체에 타격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원한 게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ai 칩을 만드는 그런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구동의 1, 2위를 차지하던 미국 정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애플을 제치고 1등 기업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도 요 몇 달 사이 엔비디아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구매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취하고 있는 이 소위 고민거리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짚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삼성이 이제 갤럭시를 만들어 온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폰 가운데서도 원가 구성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일종의 스마트폰이나 갤럭시 탭의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고 그렇게 하죠. 그 ap를 초창기는 대개 콜컴에서 이제 수주를 해가지고 이런 콜컴이 납품을 하는 형식이었고 이제 2011년부터 원가 구성비가 워낙 많으니까 삼성이 ap를 직접 설계해서 생산하는 그런 시간이 꽤 된 거죠. 10년이 10몇 년이 된 겁니다. 한 14년 정도. 그렇게 됐는데 삼성 기술력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게 14년 됐는데 물론 이제 콜컴 같은 회사들은 뭐 워낙 오랫동안 이런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ap를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수익을 거두는 기업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14년 정도 소위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만들어 왔는데도 아직도 이 수율 문제 발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한 10년 이상 됐는데. 그 대만에서 이러면 세계 점유율이 아주 1, 2위를 다투는 미디어텍도 다 발열 수율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삼성이 굉장히 고전을 심하게 하네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